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have these boots in yellow? The yellow ones are sold out. 그렇죠. Oh no, that's my favorite color. 마지막으로 We do have orange ones. 오케이, 좋습니다. 원하는 건 노란색 기억하세요. 꼭 가져오세요. 제가 전화번호라도 남기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 해결. Excuse me. Do you have these boots in yellow? The yellow ones are sold out. Sorry. Oh no, that's my favorite color. We do have orange ones. Orange. We've got orange. Do you want orange? Good. I'll get you some orange ones. Yes, orange. Okay. 모든 상하자. Oh yeah. 잘 해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궁시렁함을 할 수 있겠죠. 조금 이제 조금 좀 영어 좀 하는구나라고 느껴요. 오늘 배운 거가.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오늘은 왜냐면 필수보다도 조금 엑스트라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렇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저희가 항상 하는 수금 퀴즈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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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퀴즈 드리기 앞서서 지난번에 했었던 정답.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볼게요. 지난번에 이런 걸 했었죠. 그 로비 안에 인터넷이 있나요? 라는 걸 했어요. 그렇죠. 근데 there 이라는 힌트를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요. Is there internet access in the lobby? 그렇죠. Is there internet access in the lobby?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접속할 수 있느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었죠. 자 오늘 새로운 퀴즈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희씨도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네. 길을 좀 끝 세우고. All right. Here we go, guys. 이 운동화 검정색으로 있나요? 이 운동화 검정색으로 있나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왕초보 영어 게시판에 오셔서 정답 많이 남겨주시고. 남겨주세요. 은혜 메시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All right. 내일은요. 네. 벌써 배고파. 네. 네. 우리 식당 영어죠. 그러니까요. 이 날은 저희가 좀 약간 인내를 해야 돼요. 하면서도 배가 고프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굶고 오세요. 한번 배부르게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럼 내일 저희는 이 시간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verybody Bye.